탈락 발가락 여기 진짜 곰이다 곰 귀, 얼굴, 발, 다리 여기 두 개 찍으면 곰돌이야 엄마 구두기 구두기 얘는 엄마한테 전달해 날씨가 와 날씨가 와 날씨가 와 막 놀러 간 거 같아 와 날씨 미쳤다 진짜 맨날 날씨가 이랬으면 좋겠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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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은 다 같이 왔어요 이날 하는거죠? 짜잔 하다니 스팸 이거랑 같이 협찬할 수 있는거죠? 오빠 이게 유명하지? 응 나이가 숲이 다 쏙 노트 20 스마트 에스판 받는 속도가 9 다? 엑셀 핀이다 내가 이거 사야되는데? 아 이거 귀엽다 귀여워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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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뭐 먹지? 불어빵 생크림? 불찌클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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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트는 뭔지 알겠어? 치콘치? 아이스크림 어때? 난 이거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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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러면 몰라 아이스크림 여기다 좀 해 그래서 여기도 먼저 사는 나는 나는 아이스크림 두 개 시켜? 나는 한 개 한 개? 응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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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ca 초콜릿 쿠któ치즈 진짜 먹는다고? 그래? 빨리해 엄청 귀엽다 그냥 먹지 말까? 우린 바보였다 안경 discussing 그쵸? 괜찮습니다 추워 포기 초등학생 동네 nes 눈이 갈라 생각나는 신기하다 눈이랑 달라 눈이 다르네 눈을 잘 따라서 못 따라가 추워 맛있어 소장에 먹었을 때 맛있게 먹었어요 집중한 찐닭 고소한 찐닭 맛있게 먹었니? 맛있게 먹었니? 맛있게 먹었니? 맛이 좋다! 맛있게 먹었니? 맛있게 먹었니? 맛있게 먹었니? 오,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이거 어떻게 자르지? 와,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이거 어떻게 자르지? 아, 맛있겠다. 나 솔직히 줘. 음! 맛있어? 응. 음, 맛있어. 안양에서 그거랑 똑같아? 응. 거기보다 더 바삭하게 튀긴 것 같아. 맞지? 음... 거기보다 약간 연계를 쓴 것 같아. 응. 어린다. 맞지? 많이 어리지. 너무 작아. 비둘기는 아니지? 참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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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이건 1인 1닭이다, 진짜. 그치? 이거 찍어 먹는 거지? 응. 음? 시장 떡볶이지? 응. 안 매워. 이걸 넣어서 먹지 말래. 응? 반찬처럼 하나씩 먹어. 응. 난 그거 안 먹어. 이렇게 딱 올려서. 난 그거 안 먹어. 지금 안 먹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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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어 맛있어 이거 안 찍어 먹게 된다 이거 안 찍어 먹게 돼 근데 이거 옛날 통닭 왜 이렇게 맛있어 브랜드보다 더 맛있어 맛있다 왜 브랜드 통닭보다 더 맛있어 이건 통닭이고 그건 치킨이지 옛날 말은 통닭이고 지금 말은 치킨 아니야? 아니 이건 튀김이 아니지? 이거 튀김이지 이거 통부위야 통부위 아닌가? 이거 껍질이 얇게 한거지 껍질이 진짜 맛있다 튀김 가루를 안하고 그냥 튀김 가루를 안하고 그냥 튀김 가루를 안하고 그냥 튀김 가루를 안 묻히고 막 뭐 하얀색이 원래 너 떼 떼 떼 하잖아 KFC 보면 응? 그거를 덜 묻히는 거 아니야? 아예 안 묻히는 거 같은데 보면은 이거 보면은 그냥 튀김이야 튀김 튀김에 그냥 담근 거야 그대로 그럴 일 없는데 왜?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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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